고민은 끝나셨습니까? 그때 엄마가... 엄마가 이렇게 대답했어. 아이들과 이혼을 끊겠습니다. 아침이 되고 내가 울면서 엄마를 찾았는데 엄마는 없었어. 그때 우라비가 나한테 엄마는 끌려갔다고 했어. 난 우라비 말을 믿고 싶었나봐. 엄마가 우리를 버린 게 아니라 끌려가신 것이게 너 바라고 있었나봐. 그래서 우라비 말을 믿고 싶었나봐. 근데 나이가 들수록 점점 더 그때 그 기억이 명확해져. 엄마는 분명히 우리 작가일 거야. 넌 그때 고작 여덟 살이었어. 세상에 물이 엄마 찾으러 개경 왔을 때 그냥 집에 가자고 그만 잡고 집에 가자고 그랬던 거였구나. 아니야, 분이야. 네가 엄마 없는 게 원망스러우니까 그런 기억을 만들어낸 거야. 아니야, 우라비. 그러기에는 내 기억이 너무 선명해. 그래서 너무 무서워. 찾을 수 없지 않느냐 난 반드시 찾아야겠어. 네 말이 맞다면 더욱더 찾아야겠어. 왜 그랬는지 내가 없는 찾아서 물어볼게. 네.